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호집의 미호입니다 제가 내일 러시아에 출발하는데 짐을 사려고 하는데 나는 혼자 짐을 못 살 것 같아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아 너무 많은 거 필요하나 내가? 이게 좋니 하려면 내가 몇 시간 해도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집에 짐을 진짜 좋니 잘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요 이 사람 바로 여보! 이리 와봐 다 썼어? 아니 어 앉아봐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뭐 뭔가요? 필요 있는 게 밖에 없는데 근데 조지가 안되더라 오빠가 어떻게 도와줘 좀 줄래? 내가 도와줘야 돼? 어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내일 가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내가 해줄 수 있지 뭐 내 병 알지 내가 무조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오늘 시원하게 보고 뺄 거면 확실하게 빼고 어 뺄 거 빼고 많이 오빠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 나 지금 한 시간째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의 반은 버렸어 반은 뺐는데 근데 그래도 안 들어가 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큰 거를 나한테 하나씩 주라고 자 그러면 큰 거는 이게 이건 뭐야? 이게 코튼! 코튼을 왜 가져와 도대체? 엄마가 우리 안방에 코튼 보고 너무 이뻐서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해서 산 건데 이게 하나 하나도 뭐야 이게 다? 코튼 두 개야 아니 어디 이민 가는 거 같아 너무 많아 일단 선물 오케이 이건 뭐야 선물들 할머니, 이모, 엄마 자기 쓸 거 아니야? 아니야 새 거잖아 다 어제 샀어 어? 요건 왜 여기 있어? 어 잘못됐어 이거 여기에다가 통장은 뭐야? 내 통장이야 통장은 왜 갖고 와 자기 거? 그냥 어차피 거기서 안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 통장인데 뭐 그래서 의미가 없는데 그냥 천천히 챙겨 오실 거야 왜왜왜 챙기는데? 안전하게 뭐가 안전한데? 여기 있으면 집에 있으면 불안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임 편에 그냥 갔다가 안 오는 거 아니지? 아니 공항에서 통장으로 돈 다 찾고 어디 뭐 떠날 준비하는 거 아니지? 그냥 그런 습관이야 습관 아니 습관 이런 습관이 어디 있어? 통장을 왜 갖고 다녀 더 불안해 내가 도망갈까 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웃음 또 왜 이렇게 많아? 중요한 일 때문에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니까 나 중요한 일 옷 벗고 다녀 당연히 어떻게 보여주는 거 아냐? 잠깐만 뭐야? 수영복 아니 이걸 왜 갖고 가 이거를? 잠깐만 러시아 찍고 어디 가? 아니 통장을 갖고 가질 않나 수영복을 갖고 가질 않나 아니 뭐 하러 어디 갔는데? 물처럼 환간물처럼 개깃해 아니 오빠가 엄마가 가서 엄마랑 같이 놀아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 다니는 스포츠센터 있어 그래서 수영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거기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나를 차라냈어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거기서 놀게 하루 노는데 두 개를 챙겨 몰라 그때는 어떤 거 입을지 몰라서 엄마 없어 고데기 집안에 있는 거 다 아주 가네? 신발은 다른 가방 있지 여기 백팩 나 거기 뭐 어디 챙겼어 챙겼어 여기 갔다 와 한국에? 연락할게 뭐야 잠깐만 스톱 줘봐 이거 뭐야 아 줘봐 몰라 아 몰라 여기 바닥에 있었나봐 빨리 넣어 아니 이게 뭔데 넣어 이거 왜 넣는데 이걸 이게 엄마가 필요할 거 같아서 장모님이 이 선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쓰러 온 집이 있어서 거기 이거 마실 거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잠깐만 갖고 와 진짜 장난 아냐? 풀스 선을 왜 갖고 가? 이거 언제 뽑았냐고 이걸 왜 가져가는데 나왔을 때 오빠가 풀스 안 한다고 그랬지? 아니 풀스는 안 할 건데 근데 이걸 왜 가져가냐고 어 근데 오빠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거기 트클에다가 사람들이 다 오빠가 풀스 일주일도 안 계속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연히 미치고 한 명 두 명 세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만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가 하니까 내가 불안하지 사람들 말을 믿으면 되냐?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지? 나는 이거 컴퓨터도 이거 전원 킬려면 이거 꽂아야 돼 아니야 풀스 뺐다가 이거 컴퓨터에 있었는데 꽂아야 된다니까 이 선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오빠가 내가 그냥 컴퓨터 안 맞은 줄 알았어 그냥 온단만 할 줄 알았어 아니 편집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거 어 자기 가 있는 동안 게임 할 거야 안 해 아이 게임 같은 소리 내가 게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게임 안 해 자기가 이거 정리해 나 이거 갖고 갈 때 이걸 왜 가져가 이거를 확실히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니까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다 Deixa 다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